와.. 이렇게 됐구나 누구야? 마지막 진짜 대단한 사람인가요? 들어오세요! 누구세요? 들어오세요 형! 형! 야 너 뭐야? 누구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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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진짜! 형! 네? 야! 오! 오! 아.. 이렇게 돌지 예상을 못했어서 하나는 당연히 제가 떨어질 줄 알았고 근데 붙어버려서 미안한 감정도 했고 너무 미안해하고 막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괜찮은 척을 했던 것 같아요 진짜 힘들고 많이 지쳤는데 나도 진짜 이번에 열심히 했는데 막상 돌아온 결과는 노력과는 상관이 없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잘할 수 있었을 것 같았는데 그래서 좀 많이 속상했어 민규 많이 당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팀에서도 떨어지고 등수도 떨어진 상황이라 그래서 이제 무서울 게 없거든요 이제 전에 야 너 진짜 눈에 도끼가 가득하다 이제 다 한 번 부딪혀 보려고요 할 수 있어 저희 다들 도끼가 눈에서 지금 장난 아니지 장난 아니지 우리 다 어디가 되게 잘할 사람들이 맞아요 파이팅 합시다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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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